자, 이곳으로 오시죠. 많이 덥지 않죠? 안 더워요. 대만이랑 좀 다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약간만 기다려주세요. 더울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가오슈이랑 약간 달라요. 주문하면 갖다 주십니다. 오케이. 여러분, 맥주 원하세요? 네. 맥주. 오케이, 오케이. 맥주 사서 올게요. 소박 주스? 투 파타이시원? 야. How much is this? 55? That table? There. Thank you. Watermelon? 시원한 거? So how much is this? 300. 300. 언니 진짜 수강 먹고 싶었어. 땡봉이 맞아. 뒤에 수강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와. 음식도 벌써 오네. 우와. 이런 말이야? 핫타인, 핫타인. 핫타인? 목 좀 축일까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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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여기. 하나. 축하드려요. 아직이야. 배지 따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 배지나. 네. 자, 한번 빻다에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이거 왜 맛있냐면 왜 맛있어요? 일단 면이 짭조름한데 달고 단짠단짠이 있고 그 단짠단짠을 커버해주는 게 계란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오늘 먹은 게 다 맛있었어요.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와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먹어? 호텔에서 먹었던 거 맞다 이거 같은 거. 아직 안 먹었네요. 용진 씨 뭐 속상한 일 있어요? 네. 용진 씨 뭐 속상한 일 있어요? 네. 속상한 일 있어요? 2연속 꿀떡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풀려서 그래가지고. 너 이번에 니가 꿀떡 할 수도 있어.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실패인 줄 알았는데 오늘. 누나 아직 탈락인 줄 알았거든요. 누나 채점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랑해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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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